상큼하게 톡톡 쏘는 사람 원하는 거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랑은 내가 제일 거야 먼저 말을 걸어볼까 공유도 해봤지만 아야 아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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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